안녕하세요 저스트컬러의 태영, 제인입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바로 포지션! 오 이 뒷머리 꽁지머리 포인트 같아요 아름다운 여주인공분 오 신기해! 오 대박이야! 뭐야? 대박! 오 이렇게 시작한다고요? 아이! 역시 수트! 이거죠 이런 컨셉이 가장 잘 어울리는 그룹이잖아요 섹시하다 그러니까요 남성미 나도 이렇게 섹시해지고 싶어요 저희 운동 열심히 합시다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네요 이게 너무 멋있네요 그러니까요 오 다들 비주얼도 엄청 업그레이드되신 것 같은데?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다 뒤에는 되게 난리가 났는데 저렇게 애매해 보이시다 너무 멋있다 팔 벗는 것 같아요 여성적이야 노래도 너무 섹시한데? 와 어떻게 수트가 이렇게 잘 어울리시지? 역시 남자는 수트 슈트 에이 오우 오우 약간 칵테일 한 잔 딱 오 맞아 미스키 들고 있을 것 같은데? 오 젖어있어 와 잘 아시네 역시 의상 고요 있는 의상에 배우신 분이에요 벌써 귀에 들어와요 벌써 귀에 들어와요 빠르네요? 노래가 너무 좋은데요? 여전히 잘생기셨다 와 어머 근데 이 리뷰 내용이 다이나믹하네요 여기 진짜 미쳤다 들어갈 때 진짜 다들 잘생겼다 난리가 났죠 오 오 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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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의 세상의 끝 같은 느낌 세상 멸망이네 다 부르시네 제쿠콜 하는 거 아니야? 오 뭐야 오 오 오 로우톤 너무 섹시하다 여기 나 지금 하고 싶어요 우와 너무 섹시한데요? 너무 판탄하세요 다들 역시 진짜 대표적인 다 느꼈죠 짐승돌 와 계속 뭐가 떨어져요 와 계속 뭐가 떨어져요 진짜 약간 영화 같아 영화 그러니까요 아 이런 느낌이었구나 아 뜸이었던 거야? 뭔가 첫인상을 표현한 거 아닐까요? 아 그쵸 와 와 와 와 대박이다 뭐 역시 노래나 안무나 비주얼이나 다 믿고 보는 분들인데 특히나 완전체로 뭔가 다 같이 정말 오랜만에 뵈서 너무 좋네요 어떠셨나요? 저도 이렇게 완전체를 되게 오랜만에 봐가지고 와 역시 짐승돌 역시는 역시다 역시는 역시다 아 너무 잘 봤습니다 너무 잘 봤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럼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수고하십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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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나요? 괜찮은데요? 저도 이렇게 짝짝 동금만 잘해줘도 좋아요 아우 고생하십니다 뭔가